자, 준비됐어. 한 번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. 파이팅! 파이팅! 첫 번째. 너 하나, 이거 말고 진짜. 각자 무기는 호주머니 넣고 있구나. 오케이. 하나, 둘, 셋! 뭐야? 세 번. 세 번. 이렇게, 이렇게 해요? 이렇게 잡고, 이렇게. 이렇게 잡고요? 카메라가 보이게 해야지, 매너 있게. 사부님 못 뗐어요. 카메라 보이게 해. 이렇게 해요, 이렇게 해요? 갔나? 아, 뭘까요? 갔나? 아, 뭐야? 뭘까요? 막걸리 맞춰야 되는데,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게? 모세. 첫 번째. 파이팅! 하나, 둘, 셋. 아, 두 번, 두 번. 아직까지는 팝으로 1등. 응원. 오케이. 아, 또 이거. 잡아, 잡아. 아, 또 이거. 잡아, 잡아. 야, 시경이 잘할 것 같은데? 좋았네요, 서버. 시경이 잘할 것 같은데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다, 안 해. 아, 부러워, 부러워. 부러워, 부러워. 부러워, 부러워. 부러워, 또 세인해. 안 돼, 부러워. 선배. 하나, 선배. 하나, 선배. 하나, 선배. 야, 이렇게 좋아한다고? 둘 중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. 아, 고맙습니다. 이제, 이제. 아, 얘 테니스, 테니스 선수잖아. 이제 형 하고. 사부님. 사부님. 아, 얘 때문에 긴장이 불려서. 파이팅. 1번. 2번. 3번. 4번인가? 3번. 4번. 거의 못 가네, 형도. 아, 왜 이렇게 안 가지? 그러니까. 오, 멋있다. 귀엽다, 귀엽다. 파이팅! 선배, 파이팅! 네. 똑같네, 두 번이네. 할아버님도 같이 나갈 뻔했어요. 나 무지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. 왜 이렇게? 됐다. 됐다.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어떻게 했어요? 이거 웃긴다, 이거 웃긴다. 멀리, 멀리 던지는 사람. 밥이나 먹자. 저녁 뭐 먹어요? 그래도 강원도 왔으니까 곤드레밥 왜 먹어야지 않을까? 곤드레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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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드레잇죠? 곤드레잇. 곤드레밥. 곤드레밥.